그 당시에 워낙 그거 아니더라도 활동 많이 하시고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그 인기의 척도를 또 이제 CF로 또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CF 정말 많이 찍으셨잖아요 많이 찍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처음 찍은 게 뭐라 아 연고 연고 월미도에서 찍었어요 수영복 입고 아니 연고 찍는데 꼭 수영복을 입었어요 몸에 바르세요 내 귀는 소라 껍질 귀에다 탁 대면 연고 그때만 해도 얼마나 옛날이니까 CF가 흑백대니까 그러고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18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면 180만 원이면 어느 정도예요 180만 원을 갔더니 저기 잠실 아파트 한 값이 180만 원 셰프 하나 찍는데 아파트 값을 하나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또 유명한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찍으신 게 아니잖아요 많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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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있잖아요 배우는 정말 부드러워요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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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는 정말 부드러워요 내 전입이 전送 올 안돼 배우는 정말 방금 alone 배웜 정말 bell 배우는 정말 났다고 상당히 즐거isto 배우는 정말 훌륭 fim